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닥주들이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HLB 같은 경우에 호가창과 매동 이런 부분을 보면 주가가 들썩이게 되면 화들짝 놀라서 주가 상승을 막으려는 그런 물량들이 계속 쌓이고 던져되고 있죠. 이런 행태가 너무나 표시가 나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을 막는 세력이 지금 딱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HLB의 주가 상승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회사를 계속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주가 상승을 하면 마치 안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은 누구보다 빠르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정말로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주주는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리고 지금 주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왜 자꾸 연기가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사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완전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만이 많죠. 이 회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지금 회사가 그런 부분을 모를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봐도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렇지만 지금 이런 흐름이 오늘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제 저가주 시장 분위기로 보기에도 한계가 있죠. 지금 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짓눌렸지만 오늘 상승하죠. 그리고 각종 호재 소식들 나오면 바로바로 회사에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뉴스레터를 통해서 주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비록 바닥을 기고 있지만 지금 새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빌빌 싸고 재미없는 아주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HLB, 헬릭 스미스, 매지원 다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매지원도 지금 공장에서 이미 약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또 발표까지 하고 있죠. 그런 소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부분을 만회를 좀 하기 위해서 주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상당히 대조적이죠.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게 좋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찌 보면 바람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인드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런 비판을 웬만하면 제가 방송에서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하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 라고 이렇게 보통 감싸는 그런 말들 제가 좀 많이 하죠.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좀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같은 날도 보면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 구르고 있는 조목들이 올라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날에도 지금 HLB는 심해도 너무 심하죠. 지금 헬링 스미스, 메이징, 하늘 바이퍼 이런 조목들 상당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조목들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HLB는 지금 이 행태를 보면 바닥주들이 이렇게 올라설 때 같이 올라섰죠. 이제 워낙에 많이 오른 조목들 조금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동화제약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 지금 저가조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죠. 저가조들 반등할 때 보면 한 2시 정도부터 반등했죠. 헬링 스미스도 보면 7%나 오르고 있습니다. 2시 정도부터 쭉 올라서고 있죠. 7% 올라서고 메이징도 한 2%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여긴 먼저 움직였죠.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쭉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움직였느냐. 저가 매수세가 쭉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부랴부랴 이 저가 매수세 주가 상승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세력들이 갑자기 나타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눌려질 만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조목들이 오늘은 좀 힘을 내는 장세입니다. 지금 그런 장세죠. 그런 장세인데 또 이 주가를 왜곡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건 좀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 찍어 눌렀으면 오늘 같은 날 저가주들이 반등을 할 때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은 당연히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좀 올라서니까 물량을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래 하듯이 내가 던질 테니 네가 받다라죠. 올라서니까 천주씩 막 던져버리죠. 이렇게 300주, 천주 이렇게 던져대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매매 행태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좀 보면 거의 이거는 주가 조작의 거래 행태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신한 쪽에서 갑자기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조정을 하다가 2시 견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매도를 엄청나게 해버리죠.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막듯이 마치 올라가는 걸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뭐 내 몸을 던져서 왔겠다. 그런 느낌으로 5천주, 2천주 이렇게 던져버리죠. 그래서 이 투자 심리를 꺾어버리는 그런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거의 뭐 주가 조작 수준이다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자 이 신한 투자 이거는 정말로 이상하죠. 이게 공매 세력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공매 세력이 아니면은 말이 안 되죠. 일단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조금 이제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 회사가 정말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안티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회사하고 공매 세력하고 결탁이 되어 있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 짓거리고 있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좀 보면은 정말로 이 뭐 헬릭 스미스나 매지온 뭐 이런 부분을 보면 회사는 절대로 공매도 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도 오늘 지금 뭐 힘이 없죠.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와도 전혀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다 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호재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공매도와 결탁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회장이 공매도를 정말로 싫어한다. 그런 부분이 확실하죠. 그런데 지금 HAB는 진영권 회장이 공매 세력들은 이래도 꼬투리 잡고 저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저는 완전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습을 보면 셀트리온 공격 받는 거나 HAB 공격 받는 거나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셀트리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죠.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HAB는 지금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게 내려와서 지금 8만 천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좀 심하게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나서서 지금 뭔가 입장 표명을 반드시 지금 한번쯤 할 때입니다. 정말로 이 공매들과 결탁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데 회사가 더 힘을 쓰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회사에서 계속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쯤 되면 정말로 이렇게 회사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이런 주주들을 정말 생각을 좀 할 때죠. 정말로 지금은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에 지금 정말로 바닥에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이렇게 흘러가던 돌멩이 지급받던 종목들 대부분 다 이렇게 상승을 적게 상승 2% 많음이 상승하면 6%까지 반등을 보이는데 지금 HLB의 이 행태는 심화도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이제 공매도가 더 공격을 이렇게 마음 놓고 하지 못하도록 뭔가 조치를 좀 해야 될 때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왔으면 이제 좀 올라갈 때가 됐죠.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지금 아무런 액션이 없죠. 지금 약속한 기간이 이제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FDA 승인 신청 4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8월 중순입니다. 이제 8월 중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은 이거는 주주들을 좀 너무 기만하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약은 정말로 좋은 약이죠. 그리고 진양곤 회장의 이런 추진력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다 잘 하고 있죠.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매들에게 이거는 공매들의 공격 말고는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좀 오르려고 하면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버리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던지는 것은 이건 심해도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좀 소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소탕 해줘야 되느냐. 회사 차원에서 소탕을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렇게까지 주가가 짓눌리고 있고 주주들에게 박수받는 유증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성의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좀 심해도 너무 심하죠. 지금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곧 좋은 소식이 나오겠지만 지금 너무 길게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3천주씩 던져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3천주씩 던지는 것은 개인들이 이렇게 던지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천주 누가 던져버려요. 3천주 던져버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큰 물량들을 툭툭 던져되는 것은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세력이 지금 거의 자전거래 하듯이 지금 던질 테니 네가 받아라 그러면서 움직이는 그런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좀 너무 심하죠. 지금 회사에서 이런 부분은 주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공매도 대출 공매도가 이렇게 상당히 거의 주가 조작입니다. 이 정도면 3천주씩 던지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호가창이고 매매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회사 차원에서 나서서 공매들에게 철퇴를 가는 뭔가를 한번 어떤 소식을 진행 사항을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회사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진영훈 회장을 정말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지금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주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만한 그런 그리고 공매도를 대출을 할 만한 그런 뭔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분위기면 이렇게 올라설 분위기인데 쭉 들어오는 분위기에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는 어떠한 세력이 있죠. 그런 세력이 지금 계속해서 주권을 눌러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회사가 나서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언급할 필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천주 이렇게 던져버리죠.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매매 행태입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 바닥주도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바닥주 중에 최바닥이죠. 그런데 이렇게 던져대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기세를 꺾어버리겠다. 공매도 세력들입니다. 공매도 세력들. 그러니까 천주 이렇게 던지겠죠. 이런 부분 회사 차원에서 철퇴를 가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결과 발표라도 좀 진행사항이라도 좀 알려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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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